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에네르기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기를 모아서 에너지를 쏴야 된다라는 그런 걸까요? 뒤에 힌트도 좀 약간 나와 있긴 한데요. 에네르기파 뭡니까, 본부장님? 결국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하면 작년부터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섹터인데 사실 올해 특히나 3분기 들어오면서 대다수의 신재생에너지의 주가들, 대표적인 종목분들의 주가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견고한 에너지원을 뽑자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서의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수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시장,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또 상승탄력이라든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쪽이 저는 원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원전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계속 긍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원전 부분에 예산을 또 증액한다라는 호재 뉴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엔 유럽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판매, 호조, 추가적인 신규 수주를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에 그래도 저는 높은 관심과 기대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지금 시장의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의 이슈가 됐든 수요의 이슈가 됐든 어찌되었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중에서도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을 지금 좀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켜주고 있고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나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본부장님? BHI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혹은 연휴가 지나고 오더라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BHI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 중 하나 혹은 우리나라 원전 섹터의 좋은 뉴스 중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누가 이겼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언론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접하는 것을 보시면 아무래도 한수원이 승소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승소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락이 됐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게 너희들이 한수원의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수출해라 마라 이것을 논할 자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한쪽이 이겼다 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원전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탄환전 정책으로 힘들었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본업에서의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원전주 중에 왜 BHI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 제가 앞서 소송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양쪽 모두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BH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이기기 승패하는 상관없이 이 BHI는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번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저는 오늘 종가에서 지금 윗고리가 달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최근에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7천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만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더 좋은 뉴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뉴스 외에 신규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뉴스를 내보이면서 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를 주셨어요. 원정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한소원이나 말씀해 주신 웨스팅하우스와 상관없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외부의 변수에 강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저희도 종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에네리기파 원정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익 고모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고모님께서는 원정 쪽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본 종목은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은 우리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원전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 네 번째 우리가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 원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동되는 원전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신한울 1, 2호 개 기존에 들어가 있었고 최근에 3, 4호 개의 독점 공급 계약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신고리 5, 6호 개 지금 세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도 공급 이력이 있는 회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폴란드나 체코 원전도 해외 수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갈 때 따라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회사 수익에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국채과제로 해서 지금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국채과제를 수행 중인데 여기에 필수적인 당연히 기술이 있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는 모양이 아무리 핵기라고 되니까 거기에 해킹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 회사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회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원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상풍력, 그다음에 SOC, 시스템 제어 사업까지 다 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 상당히 큰 건 맞아요. 그래서 원전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겨루고 있어요. 거의 온기까지 간다고 하면 한 600억 정도 영업,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 작년 매출액이 495억이에요. 그런데 원전만 지금 올해 600억이거든요. 다른 거 없으면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다만 영업이익이 약간 좀 아쉽긴 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48억이 났었거든요. 1분기에 적자, 2분기에 3억 흑자로 전환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쌓이는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커지고 거의 작년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회사 한 번 원전이 만약에 가고 현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라면 한 번 원전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섹터가 올라갈 때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대주 지분율이 있는데 9%밖에 안 돼요. 대주 지분율이 작다는 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또 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길게 보면 상당히 바닷건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한 번 될 때 올라갔다 떨어졌고 거래가 될 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하여튼 본다면 목표가는 전 고점을 넘어가는 2천 원까지 보고 목표가를 높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까지 원전 관련 종목들의 타이밍이 한 번 더 오게 될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